개그코드 가면 잘 맞으세요? 많이 웃으세요 많이 보면서 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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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엄청 유치한데 왜요? 왜요? 뭘 또 우리가 이렇게 유치해 애들 봐요 애들 봐요 애들 봐요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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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한 줄 아시네 좋아하지는구나 준혜 씨 좋아시네 준혜 씨 좋아시네 준혜 씨 좋아시네 죽는다 죽어 죽는다 옛날 영화 보면 이러다가 작곡가분들이 각혈하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정준혜 씨 정준혜 씨가 파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음역대를 좀 알고 싶다고 얘기하셨어요 아침이라 목이 어떤 곡으로 정할까요? 보고싶다를 한번 해볼게요 보고싶다 이건 키를 좀 낮춰서 원키로가 아니죠 우리는 키 안 낮춥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우리는 원키로가죠 한번 해볼까요? 시작할게요 조 씨 웃지마 웃지마 기억이 추억들이 괜찮다 송지호 아웃 웃지마 너를 가둘 수 야 너 왜 자꾸 웃냐 어떻게 해야 하자 기죽이지 마 어쨌든 뭐 그걸 얻으면 웃기려고 하는 건데 웃겼으니까 됐죠 아니 이걸 알고 하는 거예요